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2는요. 고려의 유학,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포인트는 유학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사학과 관학의 대결. 이게 첫 번째로 시험 제일 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고려의 역사서 중에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이련의 삼국유사를 비교해서 잘 냅니다. 그리고 승려 중에서도 대각국사의청과 보조국사진울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 중에서는 우리가 사진을 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사원 3개, 불상 3개, 탑 2개 그리고 상감청자하고 분청사기를 사진을 보고 구별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속활자 인쇄본 중에 직지심체요절하고 상정고급예문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기본서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고려의 유학에 대한 표가 나오는데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고려의 유학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익숙했던 시대구분 표 있죠? 이거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일단 고려가 불교 중심의 사회였죠. 불교 중심의 사회였는데 고려 초기 때 이때 불교를 좀 멀리하고 우리 유학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봅시다 라는 거는 주류인 불교에 대항을 하는 어떤 사회개혁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종 때 심우 28조의 주인공 최승로죠.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초기에는. 근데 중기가 되면 중요한 유학자가 두 명이 나오는데 둘 다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최충은 사학을 발달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최충. 그 다음에 김부식은 삼국사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묘청의 난을 진압했고 굉장히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는 문벌 귀족 시기였었고 이 최충에 의해서 사학이 굉장히 용성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문벌 귀족들이 더 관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신 직권기가 되면 이제 군인들이 설치고 다니고 문벌 귀족들이 몰락하게 되면서 유학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 이규보는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 하나만 알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원간속기와 말기에 누가 나오냐면 중요한 이재현하고 이재현이 목은 이세계 스승이죠. 그리고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이 나옵니다. 안향은 성리학을 들여왔다는 것만 중요해요. 성리학을 들여왔다는 것만. 그리고 이재현의 제자가 이세계 제자가 두 정시죠. 정몽저하고 정도전. 그래서 사회개혁적. 왜?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던 지배층이 누구였어요? 신진사대부였잖아요. 신진사대부. 그래서 이런 안향이 들여온 성리학이 신진사대부의 철학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최충이 제일 잘 나와요. 김부식은 상국사기 때문에 잘 나오고 안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냥 뭐 때문에? 그냥 성리학을 들여왔다고. 그것 때문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체크해드리는 것만 줄치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최충하고 김부식은 중기, 문벌 귀족시대의 사람이었구나. 그다음에 안향은 원간석기 사람이었네. 그 정도. 일단 알아두세요. 하셨죠? 이제 볼게요. 중요한 거. 2번. 쌍과로 1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2번, 3번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광종 때 과거제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성종 때 국자감을 설치하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했죠.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 자, 이제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문벌 귀족시기인 고려 중기의 유학인데 대표학자는 최충과 김부식.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사학이 융성해서 국가에서 관학진흥책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학은 일반 사설 학원입니다. 사설 학원이고 관학은 국립학교예요. 그러니까 국자감이겠죠, 국자감. 근데 거란이 침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11세기 초에 거란이 막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관학이 되게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문화시중이었으면서 지공거 출신의 최충. 여러분들 지공거가 뭡니까? 이거 앞에서 몇 번 나왔는데 지공거가 시험 출제 위원이면서 시험 출제하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보고 너, 너, 너 합격이라고 뽑는 심사관이에요. 심사관. 그러니까 최충이 출제 위원이었으니까 나가서 학원을 차렸는데 그 학원이 왕별 구제학당이라고도 불렀고 문헌공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최충의 시호가 문헌이어가지고 문헌공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구제학당을 문헌공도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구제학당을 포함한 사설 학원이 무려 12개가 있었어요. 사학 12도 밑줄. 12개 중에서 제일 잘 나가던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역시 최충의 구제학당. 문헌공도가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사학 12도가 융성했는데 그중에 해동공자, 최충이에요. 최충. 해동공자라 불렸던 문헌공 최충의 구제학당 문헌공도라 하여 가장 유명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보세요, 여러분들. 구제학당 문헌공도 사학 12도가 나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사학이 융성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언제? 문벌 귀족 시기에. 그렇죠?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사학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발달하면은 괜찮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사학을 통해서 지공고와 문생의 결속이 강화가 됐대요. 자, 이건 뭐냐면 지공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출제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뽑는 과거 급제시켜주는 시험관이에요. 그리고 문생은 거기서 뽑힌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학이 발달하다 보면 자, 근데 이 지공고와 문생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거의 부모와 자식과 마찬가지가 되면서 서로 사제 관계가 됩니다. 엄청 끈끈해지는 거예요. 얘네 이 지공고와 문생의 결속력을 그래서 지공고를 우리가 좌주라 그러는데 좌주와 문생의 결속이 너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인맥이죠. 일종의 그리고 같은 문생끼리도 얘네들이 야, 너 어디 출신이냐? 아, 나 문원공도 출신인데 그리고 서로 다 알아. 지들끼리도 알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과거급제된 애들이 어떻게 해요? 또 지공고로 가서 이 구제학당 나온 애를 또 뽑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문벌귀족의 인맥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문벌귀족 세력이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사학의 융성이. 근데 문벌귀족이 강해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왕권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사학이 너무 커지니까 관학진흥책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학에 맞서는 관학진흥책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사학에 맞서서 국가에서는 관학진흥책을 시행하는데 숙종 때 서적포 동그라미. 서적포는 그냥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적을 간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공부하는 애들 이리 와서 책 마음껏 봐. 거기 사학에 가지 말고 이리로 와. 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종 때는 칠제 동그라미 양형고 청형각 보문각 이거 다 알아 두셔야 돼요. 경사육학 있는데 칠제는 이제 하도 최충이라던가 사학의 강사들이 강의를 잘하니까 이 관학에서도 유명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EBS 강사들처럼 이렇게 초빙을 해 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강자예요. 전문강자. 국자감 내에다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양형고는 돈까지 주는 거예요. 장학재단. 장학재단. 일종의 장학재단이고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형각과 보문각은 자습실, 도서관. 자습실인 도서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소 겸 해가지고 이런 데서 토론도 하게 만드는 거야. 과거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사육학이라고 해서 국학의 교육과정을 경사육학으로 또 정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만 내용 같은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이거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왕인 것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떤 왕인 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서족포, 칠제, 양형고, 청형각, 보문각 제일 잘 나오는 건 양형고하고 서족포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경사육학은 좀 출제 빈도가 떨어져.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우 다섯 개 다 외우기엔 좀 무린데요. 하면 적어도 이 네 개까지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 서족포, 칠제, 양형고, 정형각과 보문각이 이런 것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런 거를 좀 알면은 더 쉽게 외워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네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어? 이거 관학진흥책인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 없어. 어떤 왕인지도 알 필요 없고. 왜? 지금 어떤 시기야? 지금 문벌 귀족 시기잖아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서족포, 칠제, 양형고, 청형각, 보문각, 경사육학 얘네들이 뭐다? 어? 관학진흥책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줘야지 이게 머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냥 서족포, 칠제, 양형고, 청형각, 보문각 밤낮에도 안 외워줘. 그래서 아 서족포는 책 가능하는 데구나. 칠제는 일타 강사들을 좀 모셔왔구나. EBS에. 뭐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좀 기억을 해야지 이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관학은 국자감 말고도 지방에 향교라고 있다 그랬었죠. 그거 그 내용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다시 한번 훑어보면 우리 89페이지에 89페이지에 요 구제학당, 문원공도, 12도 최충 나오면 뭐 얘기하는 거? 아 사학이 융성해졌다. 그걸 얘기하는 거. 사학의 융성. 이거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관학진흥책으로서 서족포, 칠제, 양형고, 청형각, 보문각, 경사육학이 있었다. 요게 포인트예요. 아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지권기의 유학은 뭐 별로 볼 게 없는데 여기서 그냥 참고로 하나만 좀 보자고요. 우리 앞에 최우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뭐 설치했죠. 요 정방은 뭐예요? 자기 집에다가 인사,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정방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서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문신, 문신들의 회의기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문신 직권기에는 워낙 이 군인들이 설치돼가지고 문벌귀족이 몰락해서 문신들이 되게 길을 죽어 살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문신들이 신진 문신 관료들이 이제 활약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규보하고 이인로라고 있는데 이인로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규보 하나만 알아도 돼. 이규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요 두 개를 우리 무신 직권기에 물어볼 때 요 두 개가 나오니까 요거 한 번 그냥 더 보고 이거 보려고 그냥 여기는 설명드린 것보다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 요게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별표 자 충렬왕 때 안향이 성리학을 고려에 소개했다. 끝 내용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뭐예요? 안향 안향 동그라미 안향이 성리학을 고려 때 들여왔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이 성리학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의 철학이 돼가지고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성리학의 시대가 되는 거죠. 안향이 들어왔어. 안향이 꼭 안기하셔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앞에서 많이 봤지만 충선왕이 만건당을 원나라의 북경에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밑줄 이재현이 여기 만건당에서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류를 많이 해요. 이재현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자기 제자가 누구냐면 이색이야. 이색 그래서 이재현의 스승이 이색이야. 이재현이 이색의 지공거였어요. 지공거 그래가지고 이 이색 있죠? 이색도 이제 커가지고 정도정과 정몽주의 스승이었어. 이색이 정도정과 정몽주의 지공거였단 말이에요. 다 스승 사제관계로 다 엮여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리학을 가리켜서 성리학이 확산이 됩니다. 근데 이색은 이색은 요거 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색이 호가 모근입니다. 모근 그래서 모근 이색과 여기 요 제자 정몽주 있죠? 포은 정몽주 그리고 야은 길재 끝이 요 호가 은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색을 삼은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 삼은이 유명하냐면 조선에서 조선을 건국할 때 이성계가 같이 우리 조선 건국에 같이 일하지 않을래? 거절했어. 고려의 절개를 지킨 삼은이라 그래서 모근 이색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정도정과 정몽주의 스승으로 훨씬 더 유명하지만 오케이 됐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야? 별표 쳤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재현 만건당 이색 요 사람들은 언제? 그렇죠. 요게 이제 원간석기와 고려 말을 걸쳐서 활약한 유학자들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민왕의 관악진흥책은 성균관 이름을 이름이 막 몇 번 바뀌었는데 결국 공민왕 때 성균관으로 딱 이름이 막판에 고정이 돼. 그래서 성균관을 정비해서 유학교육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요런 내용을 우리가 공민왕 때 한번 봤어요. 오케이. 요게 고려의 유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듣고 보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학의 융성과 관악진흥책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려의 유학에서는 어느 시기였다고 그때가? 문벌귀족시기 고려중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고려의 역사서를 한번 볼게요. 자 역사서의 서술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번째가 편륜체입니다. 편륜체는 그냥 이름에 나와있죠. 시간의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쭉 쓴 게 편륜체예요. 그리고 기전체는 뭐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인물을 중심으로 쓰는데 좀 나눠놨어요. 인물 중에 왕은 왕대로 모아놓고 장군이나 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열전으로 모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근데 요 기전체를 쓰는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중국의 한나라 때 사마천이 쓴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바로 요 사기를 따라한 건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기는 왕에 대한 왕이란 인물 중심으로 쭉 쓴 거고 열전은 장군이라던가 그 밖에 뭐 이민족 다른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쫙 썼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쓸 때 사기에서 동의 열전 뭐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나머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요 기전체라는 게 바로 요 본기와 열전 요거 따서 요걸 기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본말체는 뭐냐면 한 사건의 원인 결과 영향을 사건 중심으로 바라본 거예요. 요건 인물 중심으로 보는 거죠. 기전체는. 근데 요거는 사건 중심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게 바로 기사본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의자왕이 대하성을 함락시킨 이 사건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편년체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게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요 대하성 함락에 관련 없는 일까지 시간 순서대로 의자왕이 대하성 함락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쟁하는 기간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편년체의 제일 큰 단점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기 짝이 없겠죠. 연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한국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편년체는 여기저기 시간순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이 막 섞여 있다. 근데 이제 기전체는 반면에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인물별로 요거를 이끌어 나가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보세요. 의자왕이 윤충으로 하여금 대하성을 함락해서 김붐석이 전사했다. 어디 의자왕 본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겠죠. 왕이 본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또 본기에 이 얘기가 적혀 있는데 기전체의 단점은 윤충 열전을 쓸 때도 이 얘기가 나오겠죠? 김품석 열전을 쓸 때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고 내용이 그러니까 요거를 연구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재미는 있는데 자 그게 바로 기전체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재밌는데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근데 기사 본말체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사건에 대해서 사건 중심으로 하니까 원인과 결과 영향들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의자왕이 윤충은 대하선을 합락했어. 그래서 김분석이 전사해서 기사 본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결과로써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고구려에 가서 연계소문을 만났는데 연계소문이 군사동맹을 거절해서 당나라로 가서 결국 동맹을 맺었다. 이런 내용까지 쫙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 결과 영향까지 딱 섞여있는 게 엮어있는 게 바로 기사 보말체예요. 근데 기사 보말체도 단점이 있는데 사건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나열되면서 서로 시간상 어긋난다던가 중복되는 일이 많겠죠.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편윤체는 시간은 딱딱 나눠지잖아요. 이건 사건별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기간이 겹치는 두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다 그냥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강목체는 뭐냐면 강목체는 역사를 대의와 세목으로 나눠요. 이건 강목체는 일종의 편련체의 일종인데요. 편련체가 너무 쭉 이렇게 나열하니까 지루하니까 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크게 목차처럼 크게 대의를 적어 의자왕 대하성 함락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사건을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진 날로부터의 나머지 내용들을 시간순으로 열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강목체는 근데 제가 이거 왜 설명을 하냐면 기전체란 어떤 것인가 편련체란 어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지 앞으로 우리가 역사서를 배울 건데 삼국사기는 기전체고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이걸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전체가 뭔지 기사 본말체가 뭔지도 모르면 암기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볼 역사서들에 대해서 이제 기전체가 삼국사기고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로 서술됐다. 이거를 외우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아셨죠. 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삼국사기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체축적인 하나인데 삼국사기 왕별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삼국사기 누가 썼어요? 김부식이 썼죠. 유학자입니다. 유학자래서 삼국유사는 설화나 신화 등이 적혀있지만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신비주의적인 내용은 삼국사기에 거의 없어요. 삼국사기에 그리고 밑줄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제일 오래된 역사서예요. 그리고 내용은 신라계승 의식을 반영했어요. 신라계승 의식 왜냐하면 김부식이 경주 김씨입니다. 경주 신라 출신이에요. 그리고 기전체였어. 이거 하나 설명하러 여기 설명해요. 기전체였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삼국사기 기전체다. 기전체 그래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신라계승 의식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삼국사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순으로 알아볼게요. 동명왕편 이규보죠. 이규보 아까 나왔는데 언제 나왔어요? 이 사람 무신직권기에 무신직권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동명왕편이 어디에 있냐면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수록이 돼있는 서사시예요. 서사시 서사시 밑줄 이거는 서사시 형식이네요. 시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그라미 동명왕편이라는 이름이 나와있지만 고구려 동명왕이에요. 단군이 아니에요. 단군 단군신화가 아니라 동명왕 주몽입니다. 주몽 이게 뭘 나타내냐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 이련 승려죠. 승려 이련 이것도 왕별입니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나 건국 신화 등이 수록이 돼있어요. 이게 충렬한 때이니까 이게 언제 그렇죠 이게 원간섭기에 쓰여졌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원간섭기에 반식민지 상태가 되니까 어떤 민족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뭘 쓰냐면 이거 별표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었어. 단군신화 그리고 기사본말체로 서술됐습니다. 이것도 별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는 이게 중요해요.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었어요. 여기 단군신화 삼국사기에 수록 안 되어있죠.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그 다음에 또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사서가 바로 이 이승유의 제왕운기입니다. 이것도 단군조선부터 충렬한까지 역사를 그냥 서술을 했는데 중국사도 같이 서술을 했어요. 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간섭기이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도 중국사 너희 못지않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중국사와 비결하면서 차별화된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별표는 역시 이겁니다.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발해를 고구려 계승자로서 우리 역사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거 밑줄 서사시 형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고 또 이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남북국 시대라는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이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쓴 거는 우리가 여기 적어보세요. 조선시대 유득공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이렇게 씁니다. 발해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남북국 시대 그냥 발해를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자로 봤던 거지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안 썼다고 남북국 시대를 쓴 건 딴 책이에요. 딴 책 발해고 그 다음에 사략 그냥 이거는 이재현이 쓴 역사책 사략이 남아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당연히 이재현이 성리학을 들여왔으니까 성리학적 유교사관으로 써져 있겠죠. 근데 이게 책이 거의 다 사찬은 총평입니다. 총평 어떤 왕에 대한 총평 이런 것만 남아있지 소실돼서 지금 전해져 내려오진 않습니다. 사략은 92페이지 고려의 불교 보겠습니다. 우리 통일신라에서 불교를 배웠을 때 불교가 크게 두 개가 있었죠. 어떤 거 그렇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교종 그 다음에 선종이 있는데 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교종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귀족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억으로 시작하는 경전을 통해서 도를 닦았죠. 근데 선종 같은 경우에는 참선을 통해서 도를 닦았단 말이에요.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도 교종이 귀족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종과 선종이 서로 쌈박질을 하니까 얘네들을 통합하려는 운동이 통일신라처럼 고려에서도 있었다.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먼저 고려의 큰 흐름을 한번 좀 보자고요. 이 불교에 초기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요. 왕건이 사찰도 여러 개 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면 귀족 중심에 교종이 발달을 하게 돼서 세속화되고 권력화되요. 그리고 무신집권기에는 이제 귀족 세력이 몰락하면서 선종을 후원을 하게 됩니다. 무신들이 그러다가 이제 원간속기가 되면 퇴폐적인 라마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를 억누르면서 숭불 고려는 어떻게 해요.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세우게 되면 억불 정책을 하게 됩니다. 불교를 억누르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가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승려는 의천과 진울 이 둘이에요. 이 둘만 거의 숙종의 숙종의 동생이에요. 왕족 귀족들이 여기에 승려예요. 승려 그리고 이 진울은 보면은 무신 직권기에 어떻게 무신 직권기에 승려이기 때문에 의천은 교종 중심 그리고 진울은 선종 중심이에요. 아까 무신들이 누구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선종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둘 다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운동을 하긴 했지만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고 진울은 여기 이제 선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신 직권기에 그래가지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이런 흐름으로 됐다는 거 이것도 그냥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고려 불교의 정책 자 이거는 복습입니다. 그냥 복습 그래서 태조 때 불교를 지원해요. 그래가지고 자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근데 연등회와 팔관회 좀 하지 말자. 우리 불교를 좀 억누르자고 했던 게 심우 28조였어요. 성종 때 그거까지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런 자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절을 건립했구나. 태조가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뇌를 낭비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종과 성종 이것도 복습이에요. 자 광종 때 쌍계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데 승과도 있었었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요건 요건 밑줄 국사 국사 왕사 제도 자 국사 왕사가 뭐냐면 나라의 스승이에요. 나라의 스승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승려를 나라의 스승으로 왕사는 왕의 스승으로 모시는 제도가 국사 왕사 제도였습니다. 요런 게 고려에 있었다. 요런 게 시험에 나와요. 자 그리고 성종 때는 왕건이 이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불교의 큰 행사를 훈요 10조에서 하라고 훈요 10조에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요거를 폐지했죠. 물론 요 성종 때는 폐지됐다가 금방 다시 부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고려의 승려 이제부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먼저 대각국사 의천을 보면 대각국사가 무슨 의미냐면 크게 깨달은 나라의 스승이란 뜻이에요. 근데 왕별 교강겸수 별표 치세요. 교강겸수 그리고 교선통합 아까 말씀드렸죠.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밑줄 해동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 자 여기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면서 숙종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조 귀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야. 교종을 중심으로 해. 그리고 요 교강겸수가 무슨 뜻이냐면 교는 그냥 교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관은 수행이니까 요거는 선종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련해야지 득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천하면 교강겸수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 그리고 해동 천태종 창시 교종을 중심으로 했다. 왜? 왕족 왕족이니까 귀족 중심이니까. 그리고 또 의천하면 잘 나오는 게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숙종한테 주전도감 설치 건의했죠. 주전도감 설치 건의 밑줄 요거 그 다음에 속장경 간행도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별표 요거는 뒤에 이따가 초조대장경 속장경 팔만대장경 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의천은 흥왕산에 교장도감 밑줄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초조대장경 을 보완했어요. 의천이 말도 안 되는 거의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유학파 출신이야 책도 엄청 많이 읽었어. 그러다 보니까 초조대장경 을 보니까 어 이거 보완을 할 것들이 좀 많은데 싶어가지고 만든게 바로 속장경 일명 교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의천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다른건 다른거는 또 중요하지만 교관겸수 절대 잊어버리면 안돼요. 시험에 교관겸수 나옵니다. 자 93페이지 의천의 라이벌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여기서 보조는 뭘 의미하냐면 진울의 깨달음이 세상을 밝게 비춘다. 뭐 그런 의미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일단 밑줄 교선통합에서 조계종을 창시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정해쌍수 왕별 도노점수 왕별 그냥 시험에 나왔다 하면 보조국사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정해쌍수는 뭐냐면 정이 선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해가 교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정해는 선정과 지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정과 해를 요거를 딱 한 글자씩 따서 정해쌍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교관겸수라고 있었죠. 교관겸수 이거는 누구야? 의천이죠. 교가 교종이고 관이 선종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교종을 중심으로 하니까 교가 앞에 가 있었죠. 여기는 이 선정이 요게 선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해가 요 지혜가 교종을 의미한다고 보셔서 이거 봐. 정이 앞에 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선정과 교정을 쌍수 두 개를 같이 수련을 해야지 도를 닦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노점수는 요거는 요거는 이 진울의 특이한 그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것도 선정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도 선정을 굉장히 중시 어기는 걸 얘기하는데 도노가 뭐냐면 딱 깨달음을 얻어. 그런 다음에 계속 수련을 해야 돼. 점수 계속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막 이제 그 승려들이 도를 닦다가 딱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였어요. 거의 그 뒤는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야. 한번 깨달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였는데 이거는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 깨달았지만 계속 수행은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다라는 어떤 깨달음 다음에 그런 수행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이게 반드시 지눌이라는 걸 안아야 돼. 시험에 무조건 이게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밑줄 수선사결사운동 밑줄 그세요. 이거는 귀족화되어 있는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자 밑줄 승려 본연의 자사로 돌아가서 수행을 하자. 노동을 중시하자. 뭐 이런 운동이 수선사결사운동 자 그러면 이 수선사결사운동 에 일어나는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 당시에 불교가 귀족들이 불교를 굉장히 지원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타락을 하는데 이 귀족들이 막 불심이 깊어서 불교를 이렇게 밀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어떤 면이 있었냐면 귀족들의 자식들이 다 승려가 됩니다. 그럼 이 승려가 돼가지고 사찰을 하나 건립을 하게 하고 귀족들이 자기 재산을 다 여기다가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재산관리를 이 승려가 하면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저를 통해서 귀족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불리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짓도 했냐면 이 승려들이 돈을 꺼져 돈을 일반인들에게 꺼지고 못 갚으면 막 토지도 빼앗고 막 그런 쇠속화되고 권력화되는 그런 나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울이 야 그런 짓 그만하고 이제 귀족들하고 같이 얽혀가지고 그런 나쁜 짓 그만하고 우리 본연의 불교의 자세로 돌아가자 라면서 어떻게 해요. 수선사 결사를 해요. 그리고 또 요새도 이 진울보다 한 2, 30년 다음 세대인데 백령 결사도 그래서 이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속화된 불교를 정화운동이에요. 일종의 그런 요런 두 수선사 결사 그 다음에 백령 결사 요 두 개가 일어났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보조국사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수선사 결사 운동 딱 요렇게 아십니다. 아 요 조계종을 창시하고 요 딱 4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밖에 승려들이 나오는데 요 승려들은 그냥 지문으로 등장을 하지 진우라고 의천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지만 이 규녀 각훈 혜심 요새 이 승려들은 그냥 그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곁다리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알아두세요. 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규녀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불경을 자 밑줄 향가로 풀이한 보원시범과 시빌수를 지었고 그 다음에 광종이 창건한 귀법사의 주지승으로 등용이 되었다. 요렇게 지문이 하나정도 등장할거에요. 규녀는 향가는 고려의 노래인데 전해져 내려온 것도 몇 수 안되고 그냥 어 현재 우리나라 가요같은 그런거 거라고 가사밖에 안 전해져 내려오니까 이게 노래였는지 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고려의 하나의 문학적인 형식이다. 그냥 대중가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요런게 그 다음에 각훈도 시험문제의 지문으로 등장을 잘하는데 밑줄 그으세요.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정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 동그략 해동고승전 각훈 왕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동고승전 고승들의 정기를 정리했으니까 해동고승전이지. 각훈 해동고승전은 각훈이다. 그 다음에 해심은 그동안은 저 진울과 의천은 뭐만 했습니까?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교까지 유교까지 불교에 같이 통합을 하려 그런 유불일치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교도 공부를 하다보면 불교와 일맥상통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같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해심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아까 잠깐 봤죠? 요새도 아까 수선사 결사 운동처럼 강진의 만덕사에서 백년사 결사 또는 백년결사라고 합니다. 원래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조직했는데 이 만덕사가 백년사가 돼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백년결사를 결성했습니다. 그냥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요새 하면 백년결사야. 마치 뭐랑 비슷하게 수선사 결사 진울의 수선사 결사랑 비슷하게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각각의 승려들은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지문에서 나옵니다. 자주 등장해요. 지문에 근데 답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 넷이 요 넷이 훨씬 중요해요. 요 둘보다 신도는 이미 왜냐면 앞에서 되게 중요했잖아요. 전민변정도감 하면 누구예요? 신돈이죠. 따로 하나 적어놨어요. 워낙 중요해서 신돈은. 그 다음에 보호는 불교의 개혁을 주장하고 한양천도를 주장해서 이성계하고 보호하고 어떤 일화 같은 게 전해지잖아요. 그 보호 대사입니다. 보호 자 그래서 요 승려들도 정리를 해두세요. 고려의 문화 자 이제부터는 좀 사진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그 이름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원은 사진은 시험에 나오긴 나오지만 밑에 그 사원 이름이 주어집니다. 건축물 이름이 지어지기 때문에 사진은 그렇게까지 안 봐도 돼요. 대신 요 건축물 관련 용어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주심포 양식이 뭔지 다포 양식이 뭔지 배흘린 기둥이 뭔지 뭐 맞배 지붕 팔짝 지붕이 뭔지 요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94페이지 보면 자 먼저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있는데 먼저 이 기둥이 있으면 요 기둥 윗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지붕 기화하고 이어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공포라고 그래요. 공포 요거를 공포라고 그래요. 요게 뭐 보기에도 좋고 그죠? 공포라고 하는데 기둥에만 공포가 달린 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포 양식은 기둥이 있으면 여기 공포가 있죠. 공포가 있는데 기둥이 없는데도 지금 보니까 공포가 있네. 이런 걸 우리가 다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다포 양식은 고려해서 중요한 게 있긴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자고 그것까지 외우면 도저히 못 외워. 그러니까 주심포 양식 세 가지만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기둥이 배흘림 기둥인데 이 배흘림 기둥은 배가 사람 이렇게 과식하고 배가 나오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죠. 그래서 볼록하게 나온 형태의 기둥을 배흘림 기둥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붕은 맞배 지붕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맛보듯이 이렇게 있는 지붕인데 특징이 뭐냐면 요 사이에 기화가 없어요. 기화가 없어. 그런데 팔짝 지붕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기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거를 정면에서 보면 얘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맛보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쪽에서 바라보면 요렇게 보이겠죠. 요기 뭐 기화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마치 한문으로 팔자 숫자 팔자 쓰는 것 같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고 요렇게 그래서 이거 팔짝 지붕과 맞배 지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요 사원 건축물을 보면 자 사진은 그냥 한번 보세요. 사진은 우리가 볼 건데 문제는 요걸 봐야 돼. 일단 첫 번째 천만다행으로 요 셋 다 주심포 양식의 배흘림 기둥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라도 다포 양식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물론 다포 양식 제가 버리긴 했는데 안 외우려고 요 세 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걸 알자고요. 그리고 안동 봉정사 극락전 자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을 정확하게 안동 봉정사 극락전 현존 최고의 목조 건물입니다. 현존 최고의 목조 건물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외우기도 제일 쉽고 시험에도 잘 나와요. 부석사 신라떼 의상 기억하셔야죠. 돌이 떠다니는 그 설화 있던 거 그래서 여기 안에 특징은 뭐냐면 이따가 뒤에서 배울 불상 중에 소조여래 자상에 있거든요. 요게 지금 부석사 안에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외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잘 외워져요.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예산수덕사 대웅전은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없어. 근데 이제 봐봐. 이제 얘네들 중에 그 부석사 있죠. 부석사만 팔짝 지붕이고 나머지는 맞배 지붕입니다. 자 이 사진을 조금 해상도 높게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안동사 봉정사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게 팔짝 지붕이에요.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팔짝 지붕 요거 그리고 기둥이 보이죠. 다른건 기둥이 잘 안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기둥이 나와있고 여기 있는게 요게 공포에요. 기둥에만 뭐가 있어. 공포가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예산수덕사 대웅전 여기도 보시다시피 기둥이 볼록해요. 그리고 여기 공포가 기둥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다. 라는 거 그리고 요거 팔짝 지붕 요 안에 요 지금 뚫려있죠? 기둥이 아니 기화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팔짝 지붕이 아니라 맞배 지붕 맞배 지붕 이거 없지 않아죠? 맞배 지붕 오케이 자 됐죠? 근데 사진보다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왜? 아 우리 시험에 이름 다 주어져. 사진 자기네들도 생각하기에 사진만 주고 수험생들이 못 맞을 것 같으니까 이 이름까지 줍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면 불상을 보자고요. 자 탑 별표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오답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이 두 탑은 월정사 팔각탑하고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석탑하고 얘 둘은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평창 월정사 팔각 9층석탑 9층이네. 그죠? 월정사 팔각 9층 팔각보다 9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개경 경천사지 10층석탑은 여기 10층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9층탑은 요거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요 경천사지 10층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또 조선의 원각사지 10층석탑의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조선시대에서 보겠지만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 두 개가 자 그러면 이름을 정확하게 월정사 팔각 9층 그 다음에 경천사 10층 경천사지 10층 월정사 팔각 9층 오케이 요게 중요해요. 요게 포인트라고요. 요거 평창이랑 개경까지 알면 더 좋겠지만 월정사 팔각 9층 경천사 10개예요. 10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기단 여기가 상윤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세는 것보다 딱 보고 요 두 개의 탑을 구별을 해야 돼.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좀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고 요 끝에 상윤부가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서서히 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팍 꺾여서 이렇게 조금 팍 꺾이다가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둘이 차이 확 보이죠. 그죠. 좀 더 해상도 높은 걸로 볼까요. 자 봐봐요. 여기 보면 자 뭐 여기 굉장히 화려해 굉장히 화려해 요거 월정사 팔각 9층 탑은 근데 보지만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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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자면 얘 가다가 팍 꺾어져서 이렇게 팍 꺾어져서 이렇게 되자. 얘네 둘이 차이가 느껴지죠. 오케이.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 자 그리고 얘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어. 그죠. 근데 요게 조선 조선에 영향을 줍니다. 고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요 두개 무작위 시험 잘 나와요. 사진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탑 자 고려의 불상의 특징은 좀 좋은 말로 하면 균형미가 부족한데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 되게 좀 불상이 못생겼습니다. 크고 그래서 이 불상들이 고려 거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보다도 사진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되게 기억하기가 쉬워요. 자 보시면 먼저 사진부터 좀 볼까요? 좀 크게 요게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일단 보면 머리가 되게 크죠. 머리가 되게 균형미가 안 맞다구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파주 용미리 마에 이불 입상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에가 뭡니까? 이게 마가 새기는 거고 애가 절벽에 그러니까 절벽 같은데 이렇게 큰 불상을 세워둡니다. 요것도 안동 이천동 요것도 마에 열애 입상이죠. 요것도 크게 불상을 절벽에다 이렇게 새겼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불상들이 크고 우리 통일신라 때 어마어마한 불상 있었잖아요. 석굴안 본정불에 비하면 예술성이나 그런 게 많이 떨어지죠. 균형미가 그냥 떨어진다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초기의 불상은 호족의 향토적인 특성을 보여줘서 균형미가 부족한데 대형 불상이 지금 제작돼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기의 불상도 신라시대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 정도가 그나마 좀 균형미가 좋은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아까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던 그 불상이 그나마 균형미가 좀 갖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요거 있죠? 요거 은진미륵이라 불리는 요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은 그냥 아 은진미륵이라고도 부르고 밑줄 고려시대 최대 규모의 석불이구나 요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이불이 뭐요? 마의 이불이니까 지금 불상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불 그러니까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불상 측면에 만들기는 고려시대에 만들었는데 조선시대에 세조의 비인 정의왕하고 성종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 내용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천동 마의 열애 입상입니다. 그냥 아 이렇게 고려시대에 좀 균형미가 떨어지는 거대한 불상들이 고려 초기엔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사진을 좀 기억하세요. 사진을 이름은 요거 하나 정도 관촉사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관촉사를 기억하시는 게 요기엔 기억이 잘 나와요. 요거는 용미리가 기억에 남아요. 용미리 용미리 요거 얘는 잘 기억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두 개가 중요하고 얘는 안 나오면 그냥 고려 거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름보다 사진을 기억하셔야 돼. 이따가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고려 거다 라고 딱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대형 불상 말고 요 광주 춘국리 철불이 요겁니다. 근데 이거 이름이 우리 시험에는 광주 충국리 철불로도 나오고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생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경기도 광주거든요. 경기도 광주 충국리에서 지금 하남 하사창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지금 두 개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 초기에 지역 호족들의 적극적인 요건 철불이에요. 철불. 철로 만들었어. 이것도 균형미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석굴함 본전불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죠. 이거 한번 볼까요? 크게 자 요거에요. 요거 요거 요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주 부석사 소조 열애자 이게 아까 부석사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부석사 무량수전 요거 의상이 만든 그 부석사죠. 그래서 균형미가 뛰어난 요렇게 생겼습니다. 신라의 전통 양식을 계승한 고려의 불상이라는 거예요. 요게 요겁니다. 다른 이런 철불이나 아까 대형 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훨씬 더 뛰어나요. 요거 요거 요기까지가 불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대형 대형 불상은 사진으로 아 이게 고려 거구나 이런 거 알아두시고 얘는 철로 만든 불상인데 균형미가 좀 떨어지네. 광주 충궁리 철불 하고 여러분들 이거 이름은 하사창동 요거 알아둬요. 하사창동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길어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요거는 그냥 아 부석사 부석사에 있는 번쩍이는 어 불상이구나 딱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볼게요. 자기 자기는 처음에는 비색의 순수청자가 유행을 했는데 자 요거는 사진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순수청자라는 거는 비색이 이렇게 푸르스름한 색깔이죠. 여기에 무슨 무늬 같은 게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에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게 요 참외 모양 병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감법이라는 거를 개발해요. 상감 그러니까 요 상감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너무나 이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먼저 흙에다가 무늬를 먼저 새깁니다. 무늬를 이렇게 새겼죠. 새긴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얀 흙이나 무슨 검은 흙을 위에다가 이렇게 덧칠해요. 그러면 요거 하면서 요 하얀 흙이 가령 아까 여기 새겨놨던 무늬에는 그대로 박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살살살 긁어내면 아까 파냈던 부분에 파냈던 부분에만 이렇게 하얗게 무늬가 남겨지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러니 상감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에는 저런 순수한 자기가 유행하다가 무신직권기쯤 되면 그때는 뭐가 유행하냐면 이런 상강기법의 상감청자가 유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허옇게 이렇게 무늬로 되죠. 정말 정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요게 상감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상감청자라고 하는 거고 운항문은 뭐냐면 요게 구름과 하괴무늬가 여기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운항문의 매병 매병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매병이라고 불러요. 이런 형태로 생긴 자기를 매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이름 외우기 힘들죠. 사진이라도 외워 사진 이름은 사실 외우기 좀 힘든데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 외우기 힘들면 상감 운항문이라도 그냥 상감 운항 왜 구름하고 학이잖아. 그죠. 요거라도 외웠어요. 다 외우라는 건 무리야. 이거는 쉽잖아요. 아까 이거 뭐야. 참외 참외 펄원 펄원 참외인데 고려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상감청자 중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에요. 얘는 이름 길긴 드럽게 길어요. 근데 별거 아니야. 청자 이것도 상감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건 무슨 모양이냐면 모란 꽃의 모양이 있어서 모란문에 표주박처럼 생겨서 표주박처럼 생긴 주전자 그래서 이름 길죠.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모란문 상감 모란문만 그냥 암기하세요. 하셨죠. 그러면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고려 고려 청자네. 그죠. 근데 이랬었는데 이제 원간섭기가 되면서 이런 상감기법이 서서히 퇴화를 하기 시작하고 기술도 막 이어지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퇴보하기 시작하고 분청사기라는 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간섭기가 되면서 이거는 조선거예요. 조선건데 어떻게 하냐면 청자에다가 하얀 하얀 벡토를 이렇게 칠해. 그래가지고 구우면 이렇게 허연색이 나와서 우리가 분으로 바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분청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분청사기 그래서 이거는 어문 물고기 모양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사실은 조선건데 이런 형태의 도자기가 고려시대 원간섭기부터 조선초기까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자고요. 비색의 순수청자는 11세기 고려중기 비색은 순수한 우리의 순수한 비색 이 말이 나오게 돼있어요. 우리 순수한 비색 그리고 상감청자는 화려한 화려한 상감 화려한 상감청자는 말이 나오게 돼있어요. 자 그래서 상감법은 자기 표면을 파내고 이게 상감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청사기가 분청사기는 원간섭기에 북방 감화기술이 들어와서 청자의 빛깔이 퇴조하게 돼요. 그래서 백토를 청자의 칠해 그래서 소박한 분청사기로 변화해 말이 좋아서 그러니까 소박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이 좋아서 소박한 거지 기술이 퇴보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 얘는 조선거이기 때문에 애매해서 잘 안나오고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자면 또 자기를 배웁니다마는 이런 류도 이런 형태도 고려시대에 유행을 했었구나. 원간섭기 이후엔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초기하고 이게 걸쳐서 나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고려 거라는 건 그냥 딱 알아야지. 그죠? 뭐 이름 얘는 참회 참회 운항문 요거는 모란문 그죠? 요거 딱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전칠기가 사진으로 요게 자주 나오는데 요게 나전국화 넝쿨무늬합 이라고 뭐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전칠기 조개껍데기 이렇게 붙이는 거 고려시대에 나전칠기에 나전칠기가 굉장히 발달했구나. 이 나전칠기 공예가 요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장경 대장경은 대장경을 만들려면 그 나라의 불교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불교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또 이 대장경을 조판할 때 거란이나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고려의 불교는 호국적인 성격 나라를 지키는 불교의 성격이 강했어요. 1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자 2번에 초조대장경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종 때 거란침입 때 만들었죠. 그래서 거의 한 현종 때 시작해가지고 한 70년 동안 간신히 만들었는데 몽고래들이 불살라버렸어요. 이때 자 그 다음에 교장 속장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교장으로도 잘 나옵니다.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의천이 의천이 흥왕사에서 교장도감 설치 교장도감 내모 교장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교장도감을 설치했겠죠. 이래가지고 고려뿐만 아니라 자 밑줄 계세요. 고려뿐만 아니라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했습니다. 근데 이 교장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송나라하고 요나라의 어떤 불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거의 4천여건 이상의 이상의 저 밑줄 그으세요. 교장도 일종의 불교 경전 주석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장도감에서 의천이 흥왕사 교장도감에서 교장을 편찬했다. 이래도 맞는 거고 의천은 교장도감에서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했다. 이래도 맞는 거야. 왜? 교장이 일종의 불교 경전 주석서였으니까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거 이퀄 표시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교장을 만들려고 먼저 이 많은 책들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목록 그게 뭐냐면 이름은 그냥 기억하지도 마세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도 기억도 잘 못해. 발음도 잘 안 돼.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이라고 해서 여기 록이죠. 그러니까 목록이란 말이야. 몇천 권이나 대한 관한 책을 교장을 거기에 대한 교장을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워낙 책이 많으니까 목록을 작성해 놓은 게 바로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입니다. 이거는 시험이야. 잘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고 우리는 교장 도감에서 의천이 흥왕사 교장 도감에서 교장을 만들었어. 일종의 불교 경전 주석서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무슨 목록이 있었는데 이름 기억하기 복잡했던 거 이걸 암기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거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목판본은 다 몽골에 역시 우리 방화본 몽골 다 불태워지고 활자본 일부만 조금 전해집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제조대장경 이라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는데 그게 불살라서 없어졌으니까 제조 다시 만들었다. 제조대장경 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줄 최씨 무신지권기에 강화도의 대장도감 저희 대장도감 아까는 교장도감 이었어요. 교장은 속장경 속장경 교장은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해서 부채입으로 간행되었다. 이거 그냥 자체를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돼있는데 밑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돼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교장이 더 잘 나와요. 세 개 중에서 교장이 제일 잘 나와요. 요것도 팔반대장경 요것도 다 알아두시고 자 과학기술 중에 인쇄술 직지심체요절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의 출체빈도 매우 높고요. 직지심체요절의 뜻도 알아야 돼요. 여기 심체가 뭐냐면 부처님의 마음 마음과 몸이에요. 몸과 마음이니까 어떤 진리를 의미하겠죠. 이 부처님의 진리 그거를 직접 가리킨다. 부처님의 진리를 직접 가리키는 거를 요약본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 요 직지심체요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시작해요. 거의 우리 시험은 대부분 흥덕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자 밑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인받아서 밑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밑줄 보세요. 박병선 박사의 헌신적인 노력 별표 이 박병선 박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자 지금 직지심체요절이 지금 현재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서로 일을 하셨는데 이때 프랑스놈들이 우리나라에서 몰래 가져간 문화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직지심체요절도 요 박병선 박사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프랑스 애들이 의궤라고 요 의궤라는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조선 말기에 병인양요에서 배울겁니다. 이 의궤도 걔네들이 가져간거를 발견을 하고 요거를 다시 반환 받았어요. 요 박병선 박사 덕분에 그래가지고 이 의계 직지심체요절 나오면 요 박병선 박사가 항상 나옵니다. 시험에 요거 아무튼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상정고의문 예문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고 이거는 직지심체요절보다 더 이전에 이전에 금속활자로 인쇄가 됐다고 기록에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양 금속활자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서는데 하지만 요거는 남아있질 않아 그냥 기록에만 금속활자로 찍었다고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존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화약무기는 이거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최무선 최무선이 밑줄 원외기술자 이원으로부터 화약제조법을 터득했어요. 원나라로부터 들어왔네요. 이원으로부터 그래서 화통도감을 설치하죠. 최무선의 건의로 우왕때 그래가지고 진포대첩에서 활약을 하죠. 그리고 의술은 향약구급방이 있는데요. 밑줄 보세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의서예요. 그래서 국산약재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처방을 모아서 간행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옆에다가 CF 해놓고 향약 집성방이라고 적어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사실 이게 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는 조선 세종 때 지어진 책입니다. 이거 두 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천문학은 첨성대가 개경에도 있었어요. 개경에도 있어가지고 이 별자리를 탐구를 했다. 역법은 처음에는 당나라 역법을 쓰다가 원간속기가 되면 당연히 원나라 역법을 썼겠죠.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봐야 수업이 끝나고 다시 봐야지 제맛을 보는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포인트는 최충 문헌공도 구제학당 사학시비도 이런 말 나오면 사학이 융성했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학진흥책을 내놨는데 서족포 그 다음에 양형고 여기 칠제가 빠졌네요. 칠제 청형각 보문각 경사육학 이런 말 나오면 아 이거 관학진흥책이구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인데 삼국사기는 유학자인 김부식이 있었고 삼국유사는 승려인 이련이 있었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기전체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로 쓰였으며 당군신화가 없어요. 삼국사기는 근데 삼국유사는 당군신화가 있더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꼭 알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종 중심의 의처는 교관 겸수 그 다음에 선종 중심의 진울은 정해상수와 도노 점수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유산이 나오는데 사원 3개는 이름을 아셔야 돼요. 이름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수덕사 대웅전 이라고 사진보다는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에는 사진 밑에다가 사진으로만 사원을 식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극락전 무량수전 대웅전 얘네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상도 크게 요게 세부류로 나올 수 있죠. 대형 대형 석불 세 개 그죠? 그 다음에 철불 하나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는 균형미가 있는 불상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리고 파주 용미리 마해 이불 입상 그리고 안동 이천동 마해 열애 입상 이렇게 세 개가 큰 절벽에 있는 거 이거는 이름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진으로 좀 알아야 돼. 사진만 보면 얘네들은 딱 알거든요. 그리고 광주 충국리 철불 있었죠. 이것도 균형이 별로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져요. 통일신라에 비해서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 있었죠. 균형미가 있었던 반짝반짝 하던 거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탑도 두 개 있습니다. 탑이 뭐가 있냐면 월정사 8강 9층 석탑 월정사 8강 9층 석탑은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이거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감 청자하고 분청사기 이런 것들 나오는데 우리 청자 중에서 순수한 거 뭐 있어요. 순수 이름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는데 순수한 거 뭐 있었죠.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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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구름하고 학학의 모양이 있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란문 표주방 모양의 주전자 그거 있었죠. 그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청사기는 물고기 모양이 있었던 거 어문 분청사기 그거 그 다음에 직지심체요절 이거 박병성 박사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활자본이고 상정고급 예문은 전해지진 않지만 서양 거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정리하시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